이름때마다 다중신력뿐입니다. 역시나 역시 국북에서 정말 수많은 한류 팬들이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요. Are you having a good time? That's great. That's so fun tonight. 네, 오늘 고맙고에는요. 청구가 90년대 돌아와신 분까지 각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K-40 스테이지와 한류의 분에 시작되는 동의, 콘서트는 스테이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성원호세에서도 무대가 잘 보이시나요? 네,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싶은 무대까지 원하십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있으실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아시아 여행을 부산광역시가 주관의 분이 부산광역시가 경기장에서 상환경의 한류 팬들과 함께 승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듀앱랜드의 현너로 회원을 불러요. 듀앱랜드의 첫 번째 발언으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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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